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교회의 작은 마을 우리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존재합니다. 동쪽의 꼬마신령 전설 우리 마을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라면 귀에 박히도록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의식을 통해서 동쪽의 꼬마신령을 불러내면 의식을 실행한 사람에게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고 소원을 들어준 대가로 불러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워낙 마을에서 유명한 전설이라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동쪽의 꼬마신령을 불러내기 위해 소문으로 알려진 여러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다는 소식은 들려온 적이 없습니다. 불러내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미 cheat 곧ụ입니다. 잠깐만 저는 Bryce 근데 130 넷 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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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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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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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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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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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